5가지 방법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자비 5분특강입니다. 아울드위컴 비즈니스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집중력을 높이는 손쉬운 5가지 방법이란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쭉 읽어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인해 업무 환경이 크게 바뀌고 목표 달성 및 일정 관련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비대면 회의도 수시로 있다 보니 집중하는 데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사태가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예전 미국의 월간 경제 매겨진인 INC.com에서 언급한 집중력을 올리기 위한 손쉬운 5가지 방법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끄러운 소음을 피하라. 주위 소음이나 잡음은 나를 산만하게 만든다. TV나 라디오의 전원을 끄는 것만으로 과제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시끄러운 소리를 막을 수 없다면 헤드폰을 쓰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두 번째, 집중하기 좋은 업무 공간을 조성하라. 자국 공간을 깔끔하게 정돈하는 것이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추가로 조명을 두거나 장식을 달아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위 환경을 쾌적한 후에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집중력 향상 방법이다. 세 번째, 멀티태스킹, 다중작업을 피하라. 평소 습관이 한 번에 여러 업무를 동시에 잘하는 사람이라도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차근차근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휴식을 위한 산책을 하라.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 가끔 휴식하고 운동하라. 5분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초조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기적인 휴식 습관을 가진다면 머릿속의 복잡한 잔념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다. 다섯 번째, 휴대폰을 잠시만 꺼두어라. 신경을 최대한 집중해야 하는 일을 할 때만큼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잠시 끈다.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울리는 배소리나 진동 등 알람소리는 조마조마하게 긴장시킨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핸드폰을 꺼둔다. 오늘은 집중력을 높이는 손쉬운 다섯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섯 가지 방법,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시끄러운 소음을 피하라. 당연하겠지만 시끄러운 소음을 피하고 소리가 나올 거를 최대한 막고 시끄러운 소리를 막을 수 없다면 집중력을 높이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기 좋은 업무 관계를 만드는 것. 자기 자리를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돈을 해놓고 조명이나 장식을 닫고 또 쾌적하게 만들어 놓은 게 집중력을 높이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멀티테스크을 피하라. 이 얘기도 저한테 많이 들어가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한 번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집중력이 꼭 필요한 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면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해서 처리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멀티테스크을 최대한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휴식이나 산책을 하라는 건데 산책하는 습관,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는 것을 수시로 해라. 5분만 산책해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불안한 마음이나 초조한 이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면 휴식을 수시로 가지는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잠시만 꺼두어라 하는 건데요. 근무하는 사람이 휴대폰을 계속 꺼둘 수는 없지만 집중관리 시간이라는 그런 제도 같은 걸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휴대폰도 끄고 연락 안 받고 업무만 집중해야겠다 그런 부서들도 있는데 이런 걸 확인해서 내가 나만의 시간을 가져서 잠시 동안 집중을 한다면 휴대폰이나 알람 소리 다 끄게 아예 전원을 꺼놓은 다음에 업무를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따라하기도 쉽고 나한테 가장 적용하기 쉬운 게 뭔지를 찾아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